어디 집구경을 갔는데 어머 부엌을 정말 잘해놨다 마당을 참 잘 꾸며놨네요 영어로는요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장소를 갔는데 아주 잘 해놓은 거예요 어디 리조트를 갔다든지 식당을 갔다든지 혹은 어떤 관공소를 갔다든지 인테리어를 해놨다거나 혹은 어떤 시스템을 해놨을 때 야 여기 잘해놨다 여기 잘해놨다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나요 자 누가 했을까요 그거 기획자가 있었을 것이고 인테리어 업자도 있었을 것이고 공사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개입이 돼서 일을 했겠죠 어쨌든 여기 잘해놨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잘해놨네 그렇다면 영어로는요 누군가가 그거를 해놓았다라고 해서 주어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말로는 잘해놨네라고 할 때 공사하는 분들이 잘해놨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막연하게라도 누군가가 해놨네라고 할 때 they they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라고 할 때 do a job 라고 하는데 일을 잘한다라고 할 때 do a good job 이런 말을 하죠 합해서 they have done a good job here they've done a good job here they've done a good job her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망치질을 했건 그림을 그렸건 청소를 해놨건 어떤 시스템을 장치를 해놨던 어쨌든 간에 다 do a job 일을 한 거잖아요 그걸 잘했다고 해서 do a good job 이걸 해놓은 결과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라서 they have done a good job her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they have done a good job 에다가 조금 더 간을 쳐서 they have done a pretty good job here 라고 할 수가 있어요 they've done a pretty good job here they've done a pretty good job here 어떤 것에 대한 평가 감상을 말할 때 아주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여기 참 잘 해놓았네 라고 한다면 앞에 looks like 를 하나 붙일 수가 있어요 looks like 하면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네 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이 말을 안 해도 되지만 보통 우리가 우리말을 할 적에도 뭐뭐인 것 같이 보이네 뭐뭐인 것 같네 라고 말을 하듯이 영어로도 looks like looks like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looks like they've done a pretty good job 하게 되면 보아하니 여기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꽤 일을 잘 해 놓은 것처럼 보이네 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어디 어디에 라는 말만 붙여 볼게요 예를 들어서 부엌을 꽤 잘 해 놓았네요 어디 집 구경을 갔는데 어머 부엌을 정말 잘 해 놨다 라고 한다면 looks like they've done a pretty good job in the kitchen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비를 꽤 잘 해 놨네요 looks like they've done a pretty good job in the lobby 자 어떤 장소에 대한 평가를 말할 겁니다 하나만 더 마당을 참 잘 꾸며 놨네요 looks like they've done a pretty good job in the ya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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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나는 뭐뭐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할 때입니다 나 그 사람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한다든지 나 그 사람 말하는 식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든지 나 그 연예인 화장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 그 사람 옷 입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 말할 때 I like how 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다수결로 한다든지 혹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 그럴 때 I like how they make decisions I like how they make decisions 하시면 됩니다 decisions decisions 정들 그래서 make decisions 하면은 결정을 하다가 되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니까 make decisions I like how they make decisions I like how they make decisions 이번에는 저는 그녀가 파스타 만드는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I like how she makes 파스타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나는 당신이 이 벽을 장식한 것이 참 마음에 드네요 I like how you decorated the wall 장식하다 decorate 데커 데코 한다고 하잖아요 데코 데코레이트 데코레이트 I like how you decorated the wall 장식한 사람이 아주 기분 좋아하겠죠 여기까지 Alright Have a great day everyone and I'll see you next time Bye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Bye Bye Hue has been Have a great day Weigh our To Can anywhere weigh will dwell